한번 읽어볼까요? 뭐라고요? 아이고, 소리 듣고 났구나. 잠깐만요. 폰, 폰. 폰. PH가 Q 소리 나고, O가 O 됐습니다. 오케이, 다음 얘는? PH. TH. PH가 나오면 선생님이 혀를 살짝 묻는다고 했죠? 그래서 THREE. THREE. 오케이. THRE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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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, E가 E 소리 됐습니다. E. THREE. E는? SHAP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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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, SHAP. I가 E. P가 F. SHAP. SHAP. OK, 그다음 얘는? CHECK. CHAP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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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가 내는 소리는 어떻게 낸다 했죠 소리를 TH 어떻게 소리를 낸다 했죠 기억이 안납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께요 아 그전에 그러면 이거 뭐였더라 3 3 3 3 얘가 3니까 얘는 뭐겠어 THU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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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 B는 MB에서 B는 소리가 안납니다 THUM THUM OK 다음 얘는 SHEL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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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HELL 그렇지 F하고 같은 소리 OK 그다음 얘는 CHEL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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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가 A N I R E R CHELL CHELL OK 자 이번에는 공책 은필 은필 가지고 오세요 4 8 5 5 5 5 공책에 빈 곳 펼치시구요 5 5 자 너희들이 공책을 너무 난끼를 봐야되요 자 일단 소리부터 내볼까요 셰울 해볼까요 셰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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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세요 셰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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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았나요 아니요 어디가 틀렸나요 에이 에이는 자 저는 동원이한테 전번에서 설명했어 에이가 내는 에 소리는 자 에이가 내는 소리 다 정리하면 내 이름을 불러줘 에이 에이 그 다음에 대표 소리 두개 에이 에 아 어 힘 빠진 소리 어 에이 에 아 어 쉘이 아니잖아 쉘이 이게 아니잖아요 에 소리 그러면 이가 내는 소리 정리하겠습니다 이가 내는 소리 내 이름을 불러줘 에 내 이름을 불러줘 이 대표 소리 에 에 힘 빠졌어 아 힘 빠지면 다 어지 이 에 어 예 그렇습니까 예 셰울 셰울 오늘 시험에 셰울 주시고 나왔습니다 나한테 틀렸나요 제형이 안납니까 네 그 다음 얘는 소리 소리 쉿 해볼까요 쉿 쉿 쉿 쉿 오케이 확인하겠습니다 쉿 쉿 쉿 와우 다음 얘는 소리 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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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읠 쏘 pię 싹 손 tuh TH O 소리는? U M 소리 안나는? D 우리 도훈이 B하고 D하고 아잇게 헷갈리는거야? B 그래서 맞았나요? Thumb 맞았다 굿 소리는 해볼까요? Chair 해볼까요? Shar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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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여기 되겠습니다. 소리 T T T T A R R R I R I I R I 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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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맞았나요? 에헤이 ee가 이 소리됐습니다. 여기서 3이라는 뜻으로 쓸 때는 t h r ee라고 써야죠. 3 한 번 더 쓰세요. r e 됐습니다. 오케이. 다 됐구요. 하자고 계속합니다.